아 아 아 아 아 아 놀러홍라 크림 엑스틱 비견 응 내가 사랑하는 에스 비와이 그 눈에 쫓아 day & nigh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은영아 그 눈에 쫓아 대행 내가 사랑하는 에스 비와이 그녀를 조차 데이 앤말 스미터 끝까지 잡아 그녀를 교눈 그 숨구를 깝깝깝깝깝깝깝깝 손님 가운지 입고 오셨어요? 형! 형! 어? 게스트가 있나봐요 내가 봤을 때 게스트 있어요 야 있어 다리가 더 있어 지금 오늘의 여자 게스트는 누굽니까? 아니 다리가 상품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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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긴 아아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요 안에 아, 오늘의 주제가 정해져있고 자, 야 이거 어렸을때 주택복권 아, 준비하시고 쏘세요! 쏘세요! 짠! 실패 점점 나와지겠지? 어, 됐다. 나왔어 자, 한 글자만 얘기해줘 첫 번째 글자 잠깐만, 이거 굳이 이거 앉아도 됐겠는데? 이게? 이거 보고 다 알겠어! 퀴즈야! 퀴즈야, 맞아 아니 우리 바보로 하는건 누가 봐도 그러니까, 세계지도 세계지도 게스트가 나온다고? 오우우우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 책은 쓰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퀸이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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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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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이한 이야기 OK OK 준비를 하자 2 2 3 시작! 와우 진짜 빠르다 와우 은혁갑, 탈갑 그 섹시해요 있잖아요 섹시할게 대국 팬들이 좋아하시나요? 살랑살랑 흔들어져 있는 요런느낌으로 알겠네 아 왜냐면 내가 갔을때 물어봤거든요 아 지금 너무 좋아서 흥분되요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통역하시는 분이 까천도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가 팬들한테 까천도 까천도 SNS에 까천도 다 올라가는데 그 흥분이 와 여러분 흥분되요 이 흥분이 아니라 와 흥분이 눈을 감자들에 말라 스페니스 마마시따 밀레이나 까천도 까천도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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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플릿 에스테이 진짜 아닙니까 근데